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십자가의 배달리 나를 보라 나를 바라보라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 내 자른 자여 기뻐 찬양하라 손 내밀어주시는 주님 나의 주님 세상에 모든 것도 이길 수 있네 우리의 고통 먼저 알아보시고 손 내밀어주시는 나의 주님 그 사랑 알게 하소서 우리의 고통 먼저 알아보시고 손 내밀어주시는 주 당신의 그 신사랑 듣게 듣게 하소서 다 내게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음성 우리가 듣게 듣게 하소서 우리가 듣게 듣게 하소서 지치고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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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